안녕하세요 여러분 R.S.J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저희 집 강아지가 휴지찢는걸 무채하게 좋아요 그래서 쟤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찍고 있는걸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보다 휴지찢는 소리가 또 휴지를 쥐었다 폈다 하는 소리가 괜찮은 ASMR이 될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부디 ASMR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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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일반 유지보다 소리가 더 잘 들릴 수는 있지만 약간 드센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점선에 따라서 잘라볼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우리 나무젓가락 있잖아요. 이렇게 반으로 정확하게 가리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처럼 자기 멋제로 찢어지네요. 1장, 2장, 3장, 4장, 5장, 6장이 나왔는데 마지막 6장은 솔직히 너무 갈기갈기 못나게 찍혀져서 빼기로 할게요. 빼기로 할게요. 이거는 소리까지도 안 날 것 같아요. 그러면 얘를 일단 2장씩 겹쳐서 찢어볼게요. 그러면 얘를 일단 2장씩 겹쳐서 찢어볼게요. 더 이상 Ooohl, 가스장님이 잘 만들어서 잘라요. 이렇게 반으로 놀고 있어요. 이렇게 검은색을 요리하ñas. 하하 생각보다 좀 거친 소리가 나서 저는 심심할 때 저희 집 강아지한테 주고나면 애가 열심히 찢어놓기만 하고 다행히 먹진 않아서 제가 지워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침에 쭉쭉히 젖은 유지만 쥐다보니까 이렇게 마르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자세히 못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녹음하려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마치 종이가 찢겨 나가는 것 같은 정도의 소리가 틀리네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반을 접어서 두 장을 찢어볼게요 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begged 엉 이렇게 한 번 찢어 볼게요 안 찢어져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리는 건 쉽지만 여러 문금의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건 어렵다 라는 이제 뭐 힘을 하나로 합쳐서 모아야 한다 교훈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야기인데 어렸을 적인가 그 만화를 보는데 만화책인가 내용에서 주인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온 만화 캐릭터가 그 나뭇가지 뭉치들을 한 개 부러뜨리듯이 거리낌없이 다 부수더라구요 뭔가 모르게 동심 파괴 느낌이라고 해야돼 원래는 못 불어뜨려야 그 교훈이 전달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부러뜨려서 만화 보면서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보니깐 그런 만화가 다 있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야기가 이렇게 삼촌볼 빠졌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 얘는 양쪽 끝을 잡아서 푸비푸비 해볼게요 젠장 슬픔 핫 이걸로 마이크를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좀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게요. 약간 거친 소리가 나네요. 아무래도 겉에 전을 씌우고 나서 설명을 해 볼게요. 살짝살짝씩 튀는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마가 다ẩyedo오면 눈에 띄는 중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이크에 파워필터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파워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어플로잉을 한번 해보려구요. 이어플로잉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일부러 뒤쪽에 해놓은거니까 제가 어차피 영상 아래에 시간 설정을 시간 표시를 해둘테니 굳이 원치 않으시면 여기서 스탑 해주셔도 상관없어요. 그러면 이어플로잉 해볼게요. 만약에 이어플로잉이 반응이 괜찮다면 따로 한 이정도 말소리와 함께 따로 한 주제로만 선택을 해서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할게요.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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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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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모 아멘 이어플로잉은 아직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어렵네요. 목이 바삭바삭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으셨을 때 이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. 그러면 저는 여기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잘자요.